잡채! 이야, 쟤들 뭐 파티하나 봐! 우와, 치킨! 맛있겠다! 야, 그거 통닭 갖고 와. 나 어떻게 하는지 봐. 누나, 조심해요. 갈게요. 누나! 누나! 뭘 조심하라는 거야? 누나가 다치더라도 음식은 갖다 놔야 돼. 알겠죠? 다른 건 신경 쓰지 마. 그냥 음식만 갖다 놓을 생각만 해. 우와... 언니 기다려, 내가 꼭 갖고 올게. 꼭 갖고 와. 서리, 시작하시죠. 네. 근데 이쪽으로 와야 돼. 여기, 여기. 이쪽으로 더, 더. 우리 앞쪽으로 더 가자. 여기 앞쪽으로 좀 더 왔다가. 고! 우와, 치킨다! 언니, 언니, 언니. 바로, 바로. 바로 가져왔다. 뭐야? 저 사람 뭐야, 허수아비야? 어, 어, 안녕하세요. 어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옆집에 이사 왔어요. 아, 진짜요? 너무 반갑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저 옆집에 이사 왔어요. 아, 진짜요? 너무 반갑습니다. 위험! 위험! 진수다 잡아! 잡아! 진수다 잡아! 진수다 잡아! 야! 야! 잡아! 잡아, 잡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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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이구나 잡아! 잡아! 던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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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튜라이크! 던져! 스튜라이크! 이야 잘했다! 잘했다! 형님! 송단 왔다! 다 먹은다! 방금 왔다! 통단 왔다! 송단 왔다! 타먹은다! 송단 왔다! 통단 왔다! 아니, 자진잎쌤 했어! 너무 시원해! 너무 시원해! 와 너무 시원해! 잘했어, 잘했어.